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참상은 다름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덕성원이 먼저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덕성원은 1949년 11월 16일 서울 명목동에서 소영구시에 의해 출연이 되었어요. 모의 보육원으로.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난 갔다가 전쟁 종료 후에 부산 동부에 천막을 치고 머무르다가 다시 이사를 가게 된 곳이 해운대 중동에 있는 달맞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어서 최종 쪽으로 머무렀던 곳이 7.18 다시 중동에 있는 7.18 다시 6번지로 머무르게 된 곳이죠. 현대 중동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가 정말 오래됐네요. 영화수 재생.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부터. 그러지. 영화수 재생은 형제복지시설보다 더 오래된 곳이죠. 형제복지원과 채무관계라고 앞서 뉴스 리포터에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채무관계에? 제가 그 시설한 단체에 단체가 없어질 무렵이 2000년도 경인가 있었는데 그때 덕성원 시설 원장이 저한테 찾아가 왔어요. 없어질 위기에 처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한 3억 원을 당시에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형제복지원 또 재생원도 그렇고 덕성원도 수용시설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거죠. 안중환 님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당시에 끌어갈 때는 전목이 아기였으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과정을 짧게 좀. 엄마 등에 업해가지고 기타 타고 부산역이 왔는데 나오는 와중에 경찰관이 엄마 보고 따라오라고 해갖고 파출소로 갔더니 저희 엄마와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갖고 해질 무릎쯤에 시골에 가는 큰 트럭에 태우다가 영문도 모른 채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머무러운 곳이 큰 형제복지원 철문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납치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영문도 모른 채 파출소가 있다가 그냥 끌려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산에 오신 거는 부산이 원래 고향이었습니까? 아니죠. 점촌이 고향이었는데 엄마가 나름 지인이나 만나러 왔겠죠. 우연히 부산에 왔다가. 네. 그렇죠. 그래요? 참 실화입니다. 지금 뭐 들으면서도 이해가 쉽사리 되질 않네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끌고 간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뉴스 리포터에서 작가 나왔지만 가혹 행위들이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 생존자분들은 트라우마와 또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테고 살면서 생계 문제도 있을 테고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인군요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덕성은 일가의 땅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면 살짝만 이쪽. 그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될 원생들이 이 시설 안에 감금당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땅에서 호미, 사업, 기타 등등 도구 등으로 인해서 막노동을 많이 한 거죠. 방학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제외한 나머지 무조건 이 넓은 땅에서 일을 해야만 된 거죠. 그 전체 크기는? 몇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형제복지원? 보다 아마 더 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해운대 신도시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숲속이자 임야였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의 노동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네요. 등산하지 않은 사람은 덕성은 있는 곳조차 모르는 배경이죠. 그러면 당시에 일을 하면서 부타도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본인 아닌 피해 생존자들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알겠습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그러면 그 시설에 안중환 씨가 끌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계속 같이 계셨을 테고. 그러면 시설에서 나오시게 된 건 언제입니까? 1982년도에 형제원 시설에서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4명의 아이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나갈 때 지옥에서 빠져나간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만으로 천국에 간듯한. 갔는데 또다시 간 곳이 형제원하고 똑같은 시설이 또 다른 지옥이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부산 안에서요? 네. 그 한 시간 거리인데 해운대 신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례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형제 복지원 안에서 생이별이 된 것이죠. 같이 다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동은 아동대로 어른은 어른 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요. 그러면 2000년 이후 완전히 그 시설을 빠져나간 건 언제입니까? 그 다시 끌려간 다음에 지금의 이 자유를 찾기까지. 제가 고등학교 아동법에 의해서 만 18세까지만 있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김진기 씨가 이제 법적으로 대했으니까 저는 쫓겨난 거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덕성원이 과거사 정립위원회 직권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건데 사실은 직권조사를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었을 테고요. 믿고 있었죠.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마음이 착잡하죠. 영화수 재생 후 손석주 대표와 같이 올라가서 진화의 앞에서 같이 노력했고 투쟁을 했는데 편차적으로 일어났는가 되려면 둘 다 되든가 안 되면 둘 다 안 되든가 편차적으로 치우치니까 저로서는 좀 착잡하죠 마음이. 조사 자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느끼실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걸 지켜봐왔죠. 예를 들면 심신병 기자가 영화수 재생원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외시키고 윗글은 몇 자 적어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의 보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조사가 될 때 덕성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생원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자들이 당연히 형제복지원만큼의 조사를 해줄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직권조사를 해달라. 결국 이걸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가과자 정립위의 활동이 더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집회를 좀 계속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사회단체에 연대해서 12월경에 올라가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권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직권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뉴스를 통해서 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진화위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1년 더 연장하여 억울하게 시설 안에 갇힌 채 억울하게 당연히 덕성원 피해 생존자들의 아픔을 이번 계기로 직권으로 조사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집회할 때 당시에 덕성원 생존 피해자 다른 분들도 같이 지금 하시는 거죠? 하실 계획입니다. 지금 언론으로 많이 보도되지 않아서 이런 계기로 많이 용기 내어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이 형제복종과 피해를 당해왔다는 거. 그렇지. 그렇다면 똑같이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조사를 해 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성원 피해 생존자 안정환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